정작 미국의 본심을 오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세계나라를 동시에 억제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쐈을 경우에 그리고 타이완 침공을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은 전례 없는 완전한 핵 보유국과 경쟁하는 시대가 왔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과 북지전이 벌어졌고 북한도 핵을 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타이완전이 벌어졌을 때 이 한반도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동현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는 책을 최근에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6에서 7년 정도 국내에서 외교안보 전문 기자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VOA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출간한 책은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세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한 책입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플랫폼 보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정학적인 이슈 40년 만에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변화하면서 그리고 약간 세계 블록화로 가면서 지정학적인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일것일토종 지정학적인 이슈가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자님 책을 보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대부분 그러한 이슈들이 서방 언론이라든지 특정 언론을 그냥 번역해서 그렇게 나온 이슈다 보니까 뭔가 정확하게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시청을 하시면은 투자를 하시는데 내지는 지정학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 제목이 우리는 미국을 잘 모른다 이런 부분인데 하루에 또 한 수백 개씩 미국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미국을 잘 모른다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기자를 했을 때는 북한 전문 쪽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표현을 아십니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이제 말이 멋있잖아요 멋있죠 이거는 이제 김일성 대학교에 나오는 김일성이 김일성 대학교 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 세계를 보라 굉장히 말은 멋있지만 결국 세계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니 자기 식대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렇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지식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는 세계화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워싱턴 DC에 가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땅을 붙이고 서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그거를 이제 저는 책에서는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외교가에서 외교관들 중심으로 좀 자조적으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 취사 선택에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wishful thinking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 현장에 있는 외교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에 있었지만 특수하게 한국 국적으로서 취재를 하게 되면서 좀 더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현안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를 하는데 정작 미국의 본심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미국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거는 양쪽 진영 다 마찬가지예요 뭐 좌우 할 거 없이 그래서 한 사례를 들자면은 작년 3월에 뭐 멀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오랜만에 대륙간탄동미사일을 쐈어요 고체형 대륙간탄동미사일을 쐈죠 때마침 그 닷새 뒤에 미국 외외에서 주한미군사령관하고 인도태평양사령관하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당연히 오랜만에 북한이 대륙간탄동미사일을 쐈기 때 미국을 향해서 이슈가 되긴 했겠죠 우리나라 보도 형태를 보면은 다 주한미군사령관에 당연히 보도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다 미국 본토 도달 능력 점점 이제 개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근데 미국의 관점을 보지 않고 우리나라 관점을 봤기 때문에 실상은 어떻게 했냐면은 4시간 동안 청문회를 할 때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그 발언이 4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3시간 거의 56분은 다 타이완 문제 그리고 미중 패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은 당연히 취사선택에서 하기 때문에 마치 미국 외회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북한 문제에서 굉장히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 형태 현장에 이런 걸 이제 취사선택하다 보니 정작 이제 미국의 본심을 오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워싱턴 DC에서 지금 물론 북한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시대 때부터 미중 패권 시대에서 위협 순위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중에서 북한과 중국을 경중을 준다면 미국의 관심은 사실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언론이나 당국자들이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북한만 딱 띄워놓고 보도를 하다 보니 우리가 미국의 의정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축적되면서 정책적인 오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있습니다 약간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대표적으로 국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미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신경을 쓴다더라 약간 그런 식의 취사선택만 해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이 큰 국제 전세를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어봤는데 머리말이 좀 섬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27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이걸 쓰셨는데 이와 동시에 북한이 서울 경기권에다가 전술 핵탄두를 투하한다라는 시나리오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핵 우산을 제공해 주기로 한 미국이 실제 북한의 핵을 쓸지 말지 고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은 서두에 써보셨어요 약간 시사하는 바가 우리의 우방국으로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책을 집중하기 위해서 후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는 우려되는 것을 다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근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아직은 미국의 핵 우산은 확고하다고 봅니다 전술 핵을 분명히 미국 국방백서에서도 미국 정부는 정권이 어느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있는 공화당 정권이 있는 한 가지 확실히 하는 건 있어요 북한이 핵을 쏘면 정권 멸망이다 그러니까 핵 보복하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흔들리는 게 없는데 다만 민간 차원에서 항상 특히 동맹국 차원에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이 최종 투사 결정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도 최근에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불량국가 그러니까 북한만 상대하면 된다고 해서 핵 우산을 제공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가 최대 위협으로 다시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미국 국방부의 딜레마는 이 세계나라를 동시에 억제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북한이 핵을 쐈을 경우에 그리고 타이완 침공을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핵을 쐈을 경우에 중국을 작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에 인상 깊게 본 청문회가 있는데 2021년도에 찰스 리처드라는 전략사령관이 있어요 전략사령관은 모든 핵무기를 관장하는 사령관인데 미국은 전례 없는 완전한 핵 보유국과 경쟁하는 시대가 왔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핵을 억제하고 또 만약에 쐈을 경우에 물리쳐야 되는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훈련도 굉장히 부족하고 대비세대만이 부족하다 핵 예산도 늘려야 되고 물론 이때 완전한 두 개의 핵 보유국이라는 것은 북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과 국지전이 벌어졌고 북한도 핵을 쐈어요 그러면 핵의 약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동시에 하려면 미국으로서도 새로운 셈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게 만약에 북한에 핵을 쐈을 경우에 미국 대통령 마인드에서는 이게 혹시 중국의 핵투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동맹국인 한국으로서는 항상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북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최근에 약간 전쟁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에 뭔가 싸움이라든지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중동 이스라엘 문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상에서 뭔가 이제 하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셈법이 복잡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청문회에서 그 사령관이 그 같은 발언을 한 다음에 이례적으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던 핵 모의 전쟁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수의 핵 적성국이 동시에 핵 도발을 할 경우에 어떻게 인도태평양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가 대응할지를 모의하는 훈련인데요 이게 사실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현재 핵 보유양을 추정치로 보면 러시아가 5,889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이 5,24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는 410개인데 그리고 북한이 최소 추정치로 40개 정도 추정해요 근데 최대 위협 중의 하나는 중국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2035년경에 1,500개까지 세 자릿수로 핵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5,244개이지만 핵도 관리하는데 노후화되고 하는 건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핵은 그거보다 양이 적어지는데 러시아, 중국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한까지 이걸 모두 상대하려면 사실은 미국의 핵 전력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은 지금 미국 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다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책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부담분담이라는 개념인데요 Burden Sharing이라고 하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때 잘 아시겠지만 세계 경찰 국가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의 전면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순위 위협, 북한이나 이란이나 세계 테러 같은 거는 빈틈을 동맹국이 메워 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따라서 이제 동맹에게 좀 더 역할을 확대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핵이라는 거는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핵을 더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유권자들이 세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미국 방부에서는 절대적인 수준을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노후화된 핵들을 현대화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수준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미 유권자들한테는 인기 없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뜻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간 민주주의이다 보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시급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이 북중로라든지 권위주의 국가들의 그런 핵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동맹국의 약간 방위를 분담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뭐 핵 전쟁 시나리오 이런 것도 이제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그 워게임 통해서 양한 전쟁 시 미국의 승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약간 승전 가능성이라든지 그 본 전쟁에서 이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가장 민간에, 세간에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사실은 국방부에서 산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유명한 싱크탱크는 CSIS에서 한 워게임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졌고요 물론 그 보고서에서도 미국이 국지전에서는 승리하되 뭐 거의 3천 명 가까이 죽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승리는 하되 피로스의 승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미 국방부에서는 이제 비밀리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 워게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복잡 다변한 이 모든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미국은 결국은 이제 중국만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상대한 동시에 다른 세계를 적성국 러시아나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제 관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는 하고 있겠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과 1대1로 싸웠을 경우는 아직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과연 미국이 중국과 승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나 러시아의 변수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 비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문적으로 남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미국 애외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가령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준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라카메르 사령관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인데 한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타이완 침공 시 한반도 방위에 전염해야 되는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토에서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타이완전이 벌어졌을 때 이 한반도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군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한반도만 보는 게 아니다 타이완만 보는 게 아니다 전 세계를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개입할 수 있냐 이게 좀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한전쟁이 발생을 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뭐 핵을 쓸지 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대만으로 지원병력을 뭔가 차단해가지고 여기 고리시킨다 뭐 그런 시나리오는 약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미국이 뭔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뭐 승리한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좀 더 확정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여러 변수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지원도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리고 이제 세계경찰을 자체하는 미국이 점점 고립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부작용이 러시아 우크라니아 전쟁 그 다음에 뭐 중동 분쟁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혹자는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과거에는 미국이 이제 세계경찰? 그리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전교 1등? 약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그 동북아 정세는 미국한테 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부터 이제 피버 투 에이자라는 걸 해서 이제 아시아 우선주의로 1순위 지역이 아시아가 된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트럼프 시대 때도 세계경찰국가는 안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 국익관점에 따라 기회비용을 따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향후 미래에 있어서 최고의 이익 거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 있어서는 이제 동북아 정세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다만 러시아 우크라니아 전쟁이나 뭐 중동 분쟁이 지금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빈틈을 점점 이제 미국이 모든 걸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동맹국들에게 특히 한국이나 뭐 일목 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많은 동맹국도 있잖아요 동맹국들에게 빈틈을 메우라고 점점 더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위협에서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 순위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가령 한국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역할 확대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에 있어도 니네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길 바라는 거죠 미국 혼자 중국을 이제 혼자 상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이슈가 좀 도망이 올랐었는데 근데 이제 이 고립주의를 점점 택하고 있는 그런 기조 흐름을 보면 뭐 일각에서는 오바마 2기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럼 단순히 이거는 약간 방위비 분담 이런 거는 트럼프의 그런 기조 공약이 아니라 미국이 어차피 이제 한국한테 구조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는데 맞나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 정치인을 지금까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사람은 직접 선거 아니고 결국은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을 뽑고 공화당 사람들은 공화당을 뽑기 때문에 50-49 그러니까 50-49으로 이렇게 박빙의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트럼프 당선을 점치기에는 이르다 다만 트럼프가 왜 많은 지지를 받느냐 하면 미국의 고립주의자들이 생각했던 마음을 정말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책 서두에도 나오지만 2006년도에 영어 통역병 그 당시에 통역병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같이 인물 수행했다가 윤장호 병장이 탈레반의 테러로 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한국군 역사상은 되게 의미심장한 사건인데요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돌이켜보면 한국에서는 반미 운동도 많이 일어났고 왜 이제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서 우리 장병이 죽어야 했느냐 그리고 뭐 고귀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통역병이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운구도 운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식이 현장에서 열렸는데 그때 위로차 방문했던 이제 미군 장교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본심을 얘기한 건데 정말 안타까운 죽임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귀한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다섯 명 이상 죽어나간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군은 후방에만 있고 전투병국과도 파병하지 않냐 그거는 사실 한국군만 그런 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동맹국들이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이 피를 흘린 거는 미국이고 과연 공정한 부담분담이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게 미국민들의 속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뭐 그 중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제국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동맹국이 나선 거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 9.1 테러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가 짊어져야 될 부담인데 왜 우리 혼자 이걸 다 떠넘고 있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게 2006년도였으니까 20년 정도 지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엄청난 전비를 했는데도 결과를 보고 봤을 때는 아프가니스탄 정권은 붕괴됐고 중동 정산은 어려워졌잖아요 미국민들 사이에서 피로도가 쌓인 겁니다 과연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도 가장 뒤늦게 참가하는 국가고 고립주의가 원래부터 미국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주의 국가로 이렇게 나간 거는 정말 얼마 안 된 100년이 아직 안 된 역사인데 미국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짊어져야 되느냐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트럼프가 자기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잘 캐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미 국방부 내에서의 생각과 겹치기도 하지만 트럼프의 재선을 염두에 둔 결국은 수치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만큼 받아왔다 라는 공약사항과 섞이면서 기존의 동맹 역할 확대 메시지가 변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사실은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미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만도 하겠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그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스라엘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도 또 물론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걸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약간 그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애매심장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럼 왜 우크라이나하고 아프가니스탄은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왜 포기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인터뷰한 고위 당국자가 있는데 책에도 나오지만 엘브리지 콜비라고 트럼프 때 미국의 국방 전략을 세운 부차관보인데 이런 말을 해요 미국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포기할 준비가 다 돼 있었다 그때 처음에 키우 포위됐을 때 미국 정부도 대통령에게 피신을 권고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안보 문제를 자기 국가 문제로 보고 끝까지 항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싸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미국은 그런 철학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그런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모든 걸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 국방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점점 기계 비용을 따지기 시작하는 미국에 있어서는 향후 지원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동맹국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내가 완전히 독주체제였으니까 그리고 경찰이라는 역할도 좀 했으니까 다 커버해줬는데 이제 슬슬 힘이 빠진단 말이죠 다른 강대국들도 많아지고 결과적으로는 방위비라든지 군사력에 관한 분담을 너희들이 좀 알아서 동맹국이 쳐줘라 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 미사일 사거리 해제 이것도 해줬잖아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해제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게 2021년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에만 이제 국한됐던 사거리 이제 대폭 들려주기 위한 미사일 사거리 제안이죠 그걸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자주권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한반도 전동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게 2021년 전에 그게 결정이 나기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봅시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80년대부터 맺었던 중거리 조약을 INF라고 하죠 탈퇴해요 그 중거리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거리 미사일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중거리 미사일을 감축하고는 제안하는 거를 이제 서로 합의하에 한 건데 그 당시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 않았던 극초음속 미사일 등장과 그 기술은 이제 INF 조약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실전 배치를 다 해놓은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등소평과 키신저 외교를 대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략 우호북으로서 이렇게 중국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죠 미국 입장에서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중국이 이제 미국과 나란히 이제 패권을 경쟁하는 시대로 들어서면서 중국 또한 중거리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미국은 본토가 태평양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거리의 폭정이라고 하는데 항공모함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싹 배치를 하면은 본토 병력이 들어오다가 모두 이제 침몰되는 상황이 벌써 가는 거예요 그 A2AD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세 개의 선을 그어서 미국이 못 들어오도록 중거리 미사일을 쫙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 트럼프 시대 때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중거리 조약에 제약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국방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공표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실전 배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5, 6년 정도 걸리죠 그때 동안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한국에게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줘서 한국이 자체 개발을 하도록 하고 일본이 자체 개발을 하도록 해서 대신에 이제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억제 효과를 기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북한만 억제할 것 같으면 굳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 거리로만 해도 한반도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왜 풀어줬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 중국 견제가 목적이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실전 배치할 경우 현재 중한미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4년에서 6년 전 관련해서 이제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 결국은 그 중거리 미사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했을 때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리 판을 깔아 놓는 석격이 큽니다 실제로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 INF 조약 탈퇴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이제 공표했을 시점에 존 벌튼 그 당시 폐학관 보좌관이죠 결과적으로는 말실수가 됐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그럼 어디다 배치할 건데?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한국과 일본과 호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폐학관하고 이제 국무부가 뭐 결정될 건 없다 그냥 동맹국의 반발이 우려 되니까 일단 말을 정정하긴 했지만 분명히 그런 셈법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존 벌튼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중거리 미사일을 현재 뭐 개발한 상태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한테는 좀 그래도 잘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문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했을 때 우리도 암묵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에 어쩔 수 없이 셈법에 들어간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네 그렇죠 한반도 천동설의 지적 상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양국가를 취재해 보면서 굉장히 간단한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국민들이 좀 인식의 범위가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게 한미 상호방위조합이라고 했죠 그 범위가 한국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과 미국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북한이 침공했을 경우에 미국이 보호해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상호방위조합 문을 보면 한미 쌍방위 위협에 처져 있을 경우에 도와주기로 되어 있어요 아시아라는 범위 안에 아시아라는 범위에서 네 말말로 진짜 양한전쟁 벌어지면 미국이 참전하면 무조건 자동 참전해야 되겠네요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명분에서 이거는 뭐 직접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충분히 그 부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타이완과 동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참전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양한전쟁에서 미군 함선이 침몰당했거나 미군 병사가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미국이 인식하는 범위에서 당연히 한국은 참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국 관리들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타이완 양한전쟁 시에 한국이 중립노선을 표방할 경우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우 정당하게 분노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주한미군은 둘 가치도 없어지고 이거는 쌍무적 의무관계에서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보는 게 미국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북한이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체 연료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급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도발 위험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과 중국이랑 비교한다면 중국이 훨씬 더 미국이 좀 위협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약간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트럼프 시대 때 처음 나온 국방전략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든 정부도 그걸 똑같이 승계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세계경찰국가를 안 할 테니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관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 때 위협순위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1순위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2순위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 3순위 위협으로 테러를 분류합니다 이게 트럼프 시대까지 셈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3순위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긴 하죠 더군다나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혈맹을 보호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중국이 위협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도 지금 어쨌든 3%대인데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5%까지 올려야 최소 중국과 러시아와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건데 그쪽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어떨까 미국 국방부 최근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면 전작권 전환과도 연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의 핵은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니 우리가 핵 우산을 철저하게 제공하겠다 다만 지상전 북한이 어쨌든 군대가 많기 때문에 병력이 많기 때문에 쇄도할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6.25 전쟁처럼 미국이 본토 증거군이 오기 전에 한국이 일단 몸빵을 해라 한국이 전적인 책임을 맡아라 이런 주문이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앞서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니스탄 전쟁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거네요 한국이 뭔가 전력을 다해서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지 뭔가 미군에서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약간 그런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아니고 우리는 동맹이니까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단 최우선 책임을 맡아야 된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미국이 모든 걸 이전하지 말고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대처를 하고 우리는 관연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거대 패권 국가와 경쟁을 대비해야 하니 좀 그 공백을 메워다오 라는 관점이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처들어오면 사실 주한민군도 같이 가담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하면 사실 이미 시작 단계부터 같이 싸우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계철선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 사람들은 인계철선이라는 말 굉장히 싫어요 인간방패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초기에 인계철선 역할과 함께 교두보호를 확보하는 역할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한국과 주한미군이 북한군을 막고 물량전을 막고 그때동안 본토지원군이 오는 시나리오에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육군지휘참모대학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크 에스퍼 당시 트럼프 때 국방장관을 했던 분이 직접 주문해서 쓴 미군의 동아시아 태세 변화 재원 보고서예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과의 유열사태를 염두에 둔 대규모 전쟁 준비태세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 결국 중국과 초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태세는 무책임하다는 말을 쓰면서 향후에 주한미군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전착공연기에서 한국군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했던 주한미군의 구성은 점차히 미사일 방어나 아니면 정부 지원 부서로 바꿔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거든요 결국은 몸빵은 한국이 하고 주한미군은 어디까지는 지원하는 역할로 구성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겁니다 그게 특히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문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리기슨 프레이어라는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셈법이 바뀔 것 같은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정권 때는 국방부 장관 다문관 역할을 같이 겸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셈법은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재화 내에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해야 된다면 중국에게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그 빈틈은 결국은 동맹국이 채워야 된다는 그런 셈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자국 병력의 희생을 최대한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겠네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겠죠 사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 역량이라는 걸 보면 다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 위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빵은 다시 말해서 지상군은 지상전력은 동맹국이 하고 우리는 뒤에서 쏘겠다는 그런 역할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이것도 약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도가 높지 않나요? 약간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한국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오히려 더 비핵화 문제를 해서 회의적으로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오바마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자문을 맡거나 하는데 결국은 말로는 왜냐하면 비핵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걸 하진 못하고 그 골은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지금 북한이 핵 버튼을 누리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추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게리 세이모 백악관 대량 살상 조정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오바마 때 높은 직책을 수행했던 분인데 실제로 북핵 협상에도 관여를 했고요 제가 이제 바이든 정권에 넘어가서 바이든이 이제 대북 정책을 발표했을 때 도대체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워싱턴 DC에서 하루아침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거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결국은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방아쇠를 당이지 않게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원한 비핵화보다는 어떻게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을 안 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동맹국이 좀 더 부담을 하고 너희들이 뭐 못방을 하든지 아니면 전력을 키워나 약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비핵화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민간 차원에서 나오는 소수의 의견들을 봤고요 특히 이제 그 내용들이 한국 언론에 재유인용 되면서 굉장히 대섭이 특필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에게 이제 핵 무장을 시키자 극히 미국 관점에서 모르는 거거든요 미국은 핵 예산에도 어마어마한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 핵 우산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더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은 40개 정도 핵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아까 5000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북한과 핵전쟁을 벌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핵 보복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정권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다만 중국을 염두에도 있고 러시아의 염두에도 있으면 그만큼 이제 미국도 핵 보유량이라는 게 2차 공격 3차 공격 이런 걸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북한에 얼마나 핵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얼마나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핵을 배정했을까 지정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한국이 핵 무장 시키고 우리는 그냥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고 해 그런 약간 스탠스에서 취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뭐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핵 무장하면 중국을 겨냥해서도 역할을 해 주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얘기고요 굉장히 극소수 얘기입니다 미국의 국방부나 국무부 그리고 전직 관리들까지 포함해서는 아직까지는 북한의 위험만 봤을 때는 충분히 미국의 억제력으로서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핵 무장을 할 경우에 일본이나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비핵을 추진했잖아요 그 핵의 질서가 흔들려진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만약에 MPT 가입국이긴 한데 해당 교육을 탈퇴를 하고 핵을 만들고 사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했던 분이 로버트 아이논 소위 말해서 국무부 대북 특사를 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주도했던 대북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워싱턴 전가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과 1대1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국이 핵무장하는 건 국민의 선택인데 니네가 결정하는 건데 한국 국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라는 게 뭐냐 결국 한국의 지금 에너지 수급률을 보면 원전에서 40% 정도 지금 충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전을 돌리려면 애초에 MPT 체제 안에서는 핵 공여국으로부터 원자재인 플루토니온 우라늄을 받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니네는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핵알레르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을 활용해서 경제적 압박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당하면서까지 핵 보유국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적인 논의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감성적으로 우리가 핵 보유하면은 짱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MPT 체제를 탈퇴하면서까지 핵 무장을 했을 경우 미칠 수 있는 당장의 경제적 효과 경제적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이 시민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막말로 그냥 북한처럼 경제 제재 화끈하게 당하고 뭐 GDP 얼마큼 깎이고 뭐 정말 삶이 많이 많이 좀 피폐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키스탄도 핵 개발했을 때 총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풀 뜯어먹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거야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국민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느냐 다른 문제인 거죠 파키스탄은 그럴만한 인도도제 경쟁 보유국이고 국민들이 그런 가난이나 어떻게 보면 경제적 피박에 대해서도 독재국가니까 뭐 감당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심각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핵무기를 그냥 보유해서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자주권에 있어서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에 초래할 수 있는 뭐 경제적 영향 이런 대외적 인지도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한국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부담 관점에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책에도 쓰셨던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나마 우리가 좀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좀 설득을 해야 그나마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 저는 일단은 핵 보유 가능성은 설사 핵 부담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사실 넘어야 할 허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 보율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일단 접근법부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핵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미국 관점에서는 4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데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한국의 핵무장의 저의를 의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참 재밌는 논문을 하나 보게 됐는데 김우라 칸이라는 일본의 고베 대학교 교수가 2017년도에 쓴 논문이 있어요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됐는데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핵 보유 여론조사를 시계열로 분석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재밌네요 보고 싶네요 네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북한이 핵 실험을 했고 대포동 미사일을 쐈을 때 그 시점하고 그 이전하고 지지윤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거의 50% 60%대는 항상 그래 왔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 명목상으로는 북한과의 핵 불균형을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처럼 핵을 보유함으로써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냐 이게 이제 그쪽에서 지적한 것이고 미국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자료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은 이제 셈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동북아 핵 2.5 시대라고 보는데 2개라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0.5가 이제 북한이라고 본다면 확실하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핵 우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되고 어떻게 억제를 동시에 억제할 것이냐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뭐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냉전 시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어떻게 이제 동북아 균형 관점에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 미국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핵 불균형이 있으니 다오 핵을 다오 이런 입장으로 해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 쟤네들 막 위협하고 핵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지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뭔가 미국이 가뜩이나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약간 알력 다툼 패권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전체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뭐 너희가 혼자 관리하는 거다 훨씬 더 이득이 될 거야 라는 방면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핵 보유라고 했지만 가령 랜드연구소에서 제안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제안이 있었는데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제안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도넛 트럼프 때부터 이제 저위력 핵 부탄이라고 해서 핵을 전술적으로 전술 핵 부탄이죠 현대화는 예산을 많이 늘렸다가 바이든 때 이제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저위력 핵 부탄을 늘리는 것이 어떤 새로운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국방부에서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가 제안하는 것은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되는 이 핵탄두 중에 정말로 러시아에게 얼마나 쓸 것인지 중국에게 얼마나 쓸 것인지 유사시해 북한에 얼마나 쓰는 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걱정하는 것은 2차 3차 4차 핵공격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정작 러시아 중국만 염두에 든다면 정말로 북한에게 할당되어 있는 핵미사일이 몇 개가 됐냐 이래서는 의문점을 표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이 대신에 미국의 저위력 핵북탄 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직접 지원을 하면서 대신 이거는 우리 몫이다 이 최소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대부격으로만 쓰게 해다오 라고 이렇게 저희가 선점을 하는 거죠 대신 싸줄게 약간 그런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3,000개가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너네 핵 예산을 너네가 그렇게 버거워하니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대신 그 핵무기는 우리한테만 쓰도록 지정해달라는 약간 그런 독창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쓴다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쓰겠다 네 그렇죠 괜찮긴 하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사실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거나 그런 것도 적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독창적인 미국의 핵 부담 관점에서 한국민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핵 불안을 해소하면서 이 동북아 질서 현 질서를 덜 이제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로비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하는 게 함정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한국보다는 일본의 로비력이 정말 좀 많이 놀랐다고 느꼈던 게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는 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제 핵 투사 셈법에 대한 철학부터 알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저위력 핵 부담 같은 경우는 사실 공화당 쪽에서 많이 지지하는 방안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핵 전면적인 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저위력 핵 부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땅굴이나 있는데 저위력 핵 부탄을 쓰면 북지적으로 이 부분만 날라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커지는 건 아니고 위력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 부탄을 만든다는 게 공화당의 생각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오래전부터 핵 없는 세상 그래서 전술 핵 부탄의 유용성을 좀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핵을 쏘면 상호확증 파괴에 따라 전면전이기 때문에 핵을 쏘는 순간은 어차피 다 멸망이다 이런 부분에서 핵 예산 증축에 좀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들으면서 바이든이 사실 예전의 공약을 보면 핵무기 역할을 축소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철학에 따라서 핵 없는 세상 그래서 바이든이 실제적으로 공약에서도 핵 예산 줄여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향후 핵 예산이나 핵 전략을 이제 검토하는 게 핵태세범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짜고 있었는데 일본 쪽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 바이든의 그런 공약 기조 그래서 핵 예산이 줄어들 경우에 핵 우산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뚜껑을 까봤더니 핵 예산 그대로 유지됐고 원래 기존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제 핵 역할 축소 부분도 많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직접 미국 외외 관계자나 당국자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일본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공약사안에 그 부분이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로비력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도 로비를 잘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은 시나리오가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체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취약점 지적과 언론들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약간 지정학시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워싱디시에 가보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가 편하진 않아요 뭔가 좀 위압된 느낌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 제가 역사학과 교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위압된 분위기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워싱디시 처음에 수도로 했을 때 독립국으로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의 세력들이 미국을 침략할까봐 굉장히 영국과 독립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아 그런 부분에서 일부러 도시설계를 위압적으로 했다고요 전 세계 스파이들이 모두 모이는 이곳에서 Don't mess with me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짱이니까 좀 겁을 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권위적인 장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워싱디시는 정보전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교도 그렇고 서로가 이제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모르다가 관심을 귀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반도 천둥설 때문에 현장에 있는 기자가 아무리 이 기사를 물어오더라도 결국은 기사 당락을 결정하는 그리고 정보 보고를 결정하는 서울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를 보고 싶어 한다면 결국은 킬인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밑에서 물어오는 정보가 제대로 서울까지 전달되는 그런 역할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설적인 스파이 조르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 기자로 위장해서 일본 제국에 침입해서 소련은 그 당시 독일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뒤에서 뒤치게 할까 굉장히 두루 했어요 그래서 극동에 있는 저희 병력을 못 배웠거든요 그런데 조르게가 기자로 위장해서 정보를 다 다 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계의 극동 병력을 독일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해요 물론 조르게라는 사람은 첩자로 잡혀가지고 처형되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기자들이나 외교관들은 국민의 알거리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좀 더 미국의 현장의 의중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향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더 이상 한국은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다른 서방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G20 국가로서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세법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천둥설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말로 상대가 어떻게 지금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셈법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은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미국도 미국 천둥설에 빠졌는데 왜 우리만 한반도 천둥설에 빠졌다고 뭐라 하느냐라고 하지만 미국은 어쨌든 세계 패권 국가로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셈법을 좀 더 철저하게 공부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지정학세대 확실히 우리나라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인 꼭 기회다 라고 해서 취사선택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좀 더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뭐 잘 안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꼭 이번에 출간신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현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